오늘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박주연 변호사 선거 공정성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온 박주연 변호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페이스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나와있고 정거가 차고 넘치는 사유로 부정선거 수사를 시작하면 그렇게 끌려다닐 필요도 없지 않는가 10만 명 100만 명 국민이 원하는데 왜 모르는 척 하는가 이런 내용이 실려있었습니다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도해드렸다시피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에서 후보 간 표가 이동한 표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서울특별시에서는 당일투표에서는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19만 1412표로 승리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서울특별시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당일투표에서는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한테 대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차투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장 부정선거에 유력한 점검을 가운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수정하게 되니까 윤석열이 이재명에 비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사전투표에서 54만 5061표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번 대선 결과 몇 표 차이로 이겼습니까 24만 무슨 7천 표인가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죠 서울특별시 한 군데 당일투표 제외하고 사전투표만 들더라도 서울특별시에서 윤석열이 몇 표 차이로 이겼습니까 54만 표입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당일 사진을 합치게 되면 107만 표 정도 차이를 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손을 댔으면 이런 서울특별시의 107만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사전투표만 54만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25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고 선관위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까 이걸 다 여러분들 공병호TV에서 보도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몇 표를 빼앗겼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수 11.29%를 빼앗겼고 심상정이 0.66%를 빼앗겼고 이건 어디로 갔습니까 이재명에 함께 더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공대일리에 보도한 것이 사전투표 조작은 아무리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선거 데이터는 고스란히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담기게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 수사에 필수적인 로고 데이터 등은 모두 인멸되고 말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자신들이 당선과 낙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자신 있게 발표한 선거 데이터 일명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총득표수는 조악한 전산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4.15 총선은 물론이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확신하였겠지만 선거 사기의 경우에 가장 완전한 증거물은 바로 후보별 특별수인 선거 데이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현존한 선거 데이터를 모두 분석한 결과 2016년 총선은 정상투표였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하였습니다 2017년 대선, 2022년 지방선까지 모든 선거 데이터 분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증이 있을 경우 수사당국에 기꺼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사건은 한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것이 제가 공대일리신문에 며칠 전에 올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이병화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거대한 악마의 카르텔은 왜 이다지도 끈질기게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또 이를 철저히 은폐하는가 한반도에 치저스 웨이브가 온다는 저자 김승욱은 이렇게 말한다 추사파 등 운동권에게 선거는 단순한 지도자 선출이 아닙니다 체제를 뒤집을 투쟁의 도구여 전쟁입니다 조작과 날조, 괴휠은 정당화됩니다 중려나 산이나 전쟁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이란 어차피 극복돼야 될 가공할 악입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대한민국 체제 내의 정의의 실현이 아닌 대한민국 체제 자체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통한 변혁인 탓입니다 120조개 잘 소개했네 선거가 그냥 체제 전복을 위한 체제 탈취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지 그런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해야 될 책임감 같은 걸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든 법률이든 다 체제 전복이나 권력 탈취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네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밝힐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우리처럼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밝힐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박사는 왜 그렇게 보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의 중산층 출신입니다 중산층 출신은 모두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정이나 악에 대해서 그 세력과 불편한 그런 긴장관계를 갖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선악 개념이 좀 더 명확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투쟁을 하죠 옳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무난하게 성장해 왔을 건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악한 세력이라든지 고쳐야 될 세력과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피해가는 스타일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입니다만 1960년생 그러니까 1978학분이나 79학분에 대학을 다닐 때 대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입신 출시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신 출시에 대한 그런 욕구가 그렇기 때문에 검사직 할 때도 입신 출시에 따라서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없는데 죄를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오지게 해가지고 감방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출시에 도움이 됐으니까 보신의 인신이 입신 출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죄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감방에 집어넣은 거죠 기준이 뭡니까 내한테 이익이 되냐 내 출시에 도움이 되냐 이건 거죠 그게 저하고는 아주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옳지 않은 일 그 아기 같으면 다투고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것에 상당히 인생의 방점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생활에도 무난하게 했을 것이고 특수통 하시면서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조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조진 거죠 이익이 되면 조지는 거고 이익이란 것이 입신 출시라는 성징에 도움이 되면 그게 충실하게 따라가지고 뭐죠 없는 죄도 만들 정도가 된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 나이가 되면 일단 자식을 낳아서 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자식과 자신이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이가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개수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식 세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은 한 알의 미랄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지금 제 나이가 된 사람들이 아마 생각일 겁니다 여기다 이제 손자 손녀까지 생기게 되면은 훨씬 더 뭐죠 역사를 길게 보고 시간을 길게 보는 거죠 내 한 목숨 정도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아이들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정상적인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식이 많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올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손자 손녀를 키워보면은 그거는 그 시계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포함하는 그런 시간의 길이하고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 선거 부정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침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왜 제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한 아이의 손자나 손녀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용인할 수 없다는 그래서 아마 이런 방송 들으시면서 제 이야기 가운데 너거는 자식이 없나 너거는 손자 손녀가 없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게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생각인 거죠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경험 안 해봤습니까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제가 손자 손녀가 낳아서 재롱을 뿌리고 커가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선거 사기를 용인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설령 내가 피해를 받더라도 내가 힘이 들더라도 그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내가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강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일 겁니다 무슨 특별하게 그 사람이 많이 배운 거 이런 게 필요 없고 배운 놈들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여러분들 은폐하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배운 놈들은 다 필요 없고 뭐 서울법대 지금 나라 망치는데 큰일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잖아요 물론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은 섭섭해하시겠지만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배움이나 학식이나 이런 건 관계 없고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개론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손자 손녀가 한 할아버지 한 아버지가 되면 젊은 날에는 그냥 앞만 보고 뛴다고 아이를 키우는 걸 못 봤지만 아 애 키우기가 저렇게 힘든 일이구나 어쨌든 할아버지 입장에서 큰 거를 남겨줄 수 없지만 저 애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는 입장이 되면 더 절실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누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물론 뭐 기다리고 대통령이 좀 더 잘하시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7개월에 흘렸네요 그리고 대통령이 뭘 모른다 다 알고 있죠 어느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지 2020년 4.15 총선에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수많은 뭡니까 4.15 총선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답지했고 그 다음에 3구 총선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산하에 있는 그런 법률단이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실무진을 찾아가지고 의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르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공병호 tv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도 알 정도인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법대를 나오고 3,40년 탁수통을 하신 분이 그걸 모른다 그런 건 아니고 다 아는 거죠 다 알면서도 그냥 덮여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그거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도리로서 보면 그것은 X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서 안 되냐 그 동네 사람들이 뭘 기획을 하겠습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지저스 웨이버를 지으신 저자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 집권이고 장기 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체제를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겁을 내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체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문정권 치하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선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을 얼마나 여러분들 몸지고 함부로 대하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입법 독주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체제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숨통을 틀음 막는 체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잠시 그냥 한 5년 정도 헛수아비 같은 사람 하나가 대통령이 당선 내가 폼 잡고 있다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선에서 기어코 뭡니까 회수해가지고 꼼짝 달성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뭐죠 확실히 자기 사람을 세우겠죠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론을 뭡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겁 안 납니까 그게 겁나는 겁니다 그게 겁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무슨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방송을 얼마나 탄화로 합니까 이 세력들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게 포진이 돼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잠시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방심해가지고 한 5년 정도 헛수아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를 떼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예찬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년 50년 장기 집권으로 다시 들어간다 왜 우리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를 던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이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전 경험을 4,5번 다 성공시켰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니터로 모니터로 같이 ствие